보다나에서 고데기를 5월에 받았는데 7월에야 너무 괜찮은데 이거? 이런거 괜찮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새비입니다 제가 지난 5월에 보다나에서 고데기를 5월에 받았는데 7월에야 리뷰를 찍게 됐습니다 이 제품은 단순 선물로 리뷰를 바라지 않으셨는데 그냥 받기만 하고 집에 쌓아두기만 하니까 뭔가 아깝더라구요 보다나의 고데기인데요 소프트바 판 고데기 제 영상 초창기에 보시면은 핑크색 보다나 고데기를 썼던거 보실 수 있을거에요 근데 그 고데기는 아마 부모님 집에 놓고 안쓴지 꽤 됐어요 근데 마침 신제품이라고 이걸 보내주셨어요 일단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개봉을 하지 못하게 실로 붙여있는데 오 열어보면 이렇게 민트색 고데기가 들어가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헤어 컨텐츠를 하면 고데기를 사용할 때 조그마한 미니 고데기를 사용했었거든요 미니 고데기랑 맞먹을 정도로 좁은 판의 고데기네요 민트색 파스텔 컬러로 되어있는 고데기 본품 하나 고데기를 다 사용하고 나서 이렇게 보관하기 쉬우라고 덮개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구요 실리콘 재질로 되어있고 되게 말랑말랑해요 그리고 이런 집게핀 하나 있습니다 와거 집게핀 이런거 하나 있으면 되게 유용하죠 그리고 설명서 통합으로 되어있나봐요 사용하는 건 다 똑같다 대신 판 고데기의 인치수가 다르다 이건 0.5인치의 고데기구요 그래서 되게 얇죠 보다나 브랜드가 아마 올리브영이나 이런 곳에서 가장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고데기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남자 고데기 뭐 써야 되냐 하면 JMW 브랜드의 고데기를 많이들 추천을 하시는데 그 브랜드의 고데기도 한 7만원대거든요 근데 요것도 가격대가 7만원대 고급 고데기를 목표로 하는 중급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비싼 것들 한 20만원 정도 하죠 요거 한 7만원 정도로 아 좀 좋은 거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신제품이니까 아무래도 기능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나 조금 더 진보된 그런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자인은 이런 매트한 파스텔톤의 그린 컬러 0.5인치로 얇지만 점점 넓어지는 형태로 돼 있어서 이렇게 그립감을 조금 생각할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이 된 것 같고 세라믹판 이런 게 제일 중요하죠 고데기에서는 이 세라믹판 같은 게 조금 좋은 소재로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온도 조절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 스위치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세라믹판을 보면 한쪽은 이렇게 가운데로 갈라져 있고 한쪽은 이렇게 편편한 부분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부분이 소프트바라 그래서 열이 오르면 부풀어 오른대요 부풀어 올라서 이 머리 뜯기는 걸 최소화한다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리콘이라서 열에도 강하다 실리콘으로 된 주방 재료들도 많이 있죠 그만큼 열에 의해 안정성이 조금 보장이 됐다 코팅 열판이라고 하는데 세라믹 코팅 열판이라고 해서 머리가 뜯기지 않는지 얼마큼 머릿결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고데기를 사용했었는데 지갑 사정에 맞춰서 좀 저렴한 고데기들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조금 좋은 고데기들 하나씩 오래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남자분들도 고데기 안 쓰는 분 거의 없을 텐데 이런 0.5인치 언제 활용하면 좋은가 제가 늘 설명해드리는 물결 펌이나 꼽히는 머리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여자분들도 단발 머리이신 분들한테 딱 좋을 긴 머리이신 분들도 이렇게 뿌리 뿌리 살릴 때 이렇게 넣어서 뿌리 살릴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만 원대, 2만 원대는 아니지만 그래서 약간의 투자를 하신다면 중급기 이상의 고데기를 꽤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비싼 고데기까지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열판이 세라믹 코팅된 열판이 중급기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다 나가기 전에 적어도 10분에서 30분 정도는 들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미니 고데기만큼 가볍진 않아요 그치만 미니 고데기랑 다른 점은 그립감 27cm 정도 되는 길이로 길이가 길어지면 힘을 조금만 줘도 스타일링하기 수월해진다 그리고 온도 조절 가능하니까 아무래도 조그만한 미니 고데기보다는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다 제가 탈색한 머리였을 때는 160도로 설정을 해놓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좀 건강한 머리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80도로 설정을 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추후에 영상에서 이 고데기 한번 사용해보고 자세한 후기도 같이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살짝 해볼까? 사용해보려고 보니까 줄 길이도 굉장히 길어요 2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80도로 설정해놨어요 한 30초 정도 지났는데 따뜻한 여유가 느껴져요 이렇게 30초 정도만 지나도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여요? 쓰고 느꼈을 때 머리가 뜯긴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안에 있는 소프트박 실리콘 박 때문에 눌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머리가 뜯기는 거 대신에 부드럽게 잡아주고 있다 그런 느낌 이렇게 펴도 되고 살짝 안으로 이렇게 말아도 되고 너무 괜찮은데 이거? 약간 지저분한 것들은 그냥 막 잡고 고데기를 해도 머리가 엉키거나 뜯기지 않았다 이런 앞머리 볼륨을 살리고 싶다 앞머리만 살짝 이렇게 집어넣고 살짝 텐션을 주고 탁 올라가 바로 앞머리 볼륨이 살아난다는 거 이런 거 괜찮다 머리를 깎고 드라이를 바짝 안 해놓은 상태에서 제가 고데기를 하는데도 머리가 타거나 뜯기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괜찮은데 이거? 됐어 사용해본 소감은 머리가 안 뜯겨서 너무 좋았다 180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프트박 실리콘 느낌이 닿을 때마다 들리기 때문에 안전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끝에는 잡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열판을 살짝 아래에다가 배치를 해둬서 조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앞으로 제 고데기 영상에는 이 고데기를 자주 사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찝개핀 찝개핀도 한번 쏠 걸 되게 잘 찝히네 아 고데기 사고 찝개핀 또 따로 사야되나? 번거로워서 잘 안 쓰기 마련인데 같이 동봉해줬다는 거 이 정도 센스 너무 좋았다 아 이게 무선으로 나오면 조금 비싸긴 하겠지만 무선 버전도 하나 있으면 그것도 나름대로 보다나 라는 브랜드의 혁신적인 가치를 더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대신 이게 360도로 빙빙빙 돌아가고 여기가 살짝 꺾여 있어서 사용하다가 많이 구부러져서 고장나는 거를 최소화한 것 같고 어느 정도 가격대를 맞추시려고 이 정도 타협을 하신 것 같은데 열판이 0.5인치로 좁아서 필 때는 조금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길지 않은 머리들은 이 정도만 돼도 피는 거는 문제 없다 코팅된 세라믹 열판이 안도감을 준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이 인사말을 하지 말고 그냥 마지막에 좀 웃긴 말 하고 끝내고 싶은데